야, 이이랑 친한 사람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우절날 아침입니다. 원래 만우절에 고대에서는 중앙광장에서 다 같이 교복을 입고 짜장면을 먹는 중짜라는 행사를 하는데 원래 이제 약간 안목적으로 새내기를 위한 행사지만 저는 마음만은 아직 새내기이 코로나 뿐이기 때문에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복을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교복을 찾다가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맞췄던 동아리 잠바인데 그때 아마 한 두 번 입고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입긴 입었는데요. 지금 너무 와이셔트도 작고 마이도 작고 지금 숨쉬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일단 어떻게... 아래는 그냥 추이닝을 입고 가서 바지를 다시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청바지로 응급 자취 완료. 분명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짜장면을 시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주지. 난리나게. 그니까. 일단 한번 가보고 그래서 좀 일찍 만나기로 했거든. 12시에. 근데 다 약간 차 있으면 그냥 빨리 아무거나 먹게.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아니야. 지금 일을 갈고 있는 이공학보가 열면 많은 줄 알아. 지금 이일이랑 이 사이에서 오늘 중자 하려고. 우린 한 번도 못 해봤다고. 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바지를 갈아입고 제 방에 두고 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니 이런 반쪽짜리. 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나와. 화이팅 화이팅! 다 교복을 입고 왔군. 지금 일로 헤드로 오겠지? 응. 근데 은수가 와야 되는데? 같은 학교사람 만났네. 나? 오늘 근데 5시에 벅이라 했어. 오늘 날 진짜 좋아. 고경아. 안녕. 한 번 날래? 야 니가 아니고 있는데 내가 다 입고 있어. 개민아. 진짜로? 오랜만에 나 드라마 봤는데. 야 방금 들었어? 아니. 뽀누가 나 오목이 팬이야 이러고 갔어. 뽀누야. 나도 교복이 있었는데. 이게 뭐야. 빨리 설명해. 그럼 너 상태가 왜 이런지 빨리 설명해. 개명해. 베트남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교복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저도 교복 없어요. 너는 왜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 교복 없습니다. 왜왜왜왜? 나는 후배들한테 죽어 왔거든. 야 이이랑 친한 사람 있어? 전혀. 그럼 우리가 에드리랑만 놀자. 지하철에서도 교복 많이 봤긴 한데.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봐서 부끄러워서 중간에 벗었어. 진짜. 연대과장 진짜 많이 입고 왔네. 아 진짜. 나도 바꿔 입고 올걸. 뭐? 전세대? 응. 가구가 있지. 너무 웃겨. 저게 지금 주영광장을 못 들어가서 저러고 있는건 아니게. 맞은거 같은데. 그치 레전드야. 알지? 가서 텐션 올려야돼. 나 지금 난리났어. 여덟아. 겨우 아니면 내가 제일 신났다. 고민이 가서 질 수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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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홀아.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았네. 찍은지 팬티 전화 안해둬는데. 어떡하지? 하이홀아. 야. 와우.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제 줄 하나도 없잖아. 아니 이렇게. 어디 앉아야되지? 근데 애들 어딨대? 사진을 먼저 찍으면 안되대. 그래. 어 저 캐텐이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우아악. 아 대박. 뭔소리야.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앞으로 와. 앞으로? 아.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오케이. 어. 케이해 케이예요. 케이. 케이 뭐야. 하나. 셋. 이거 문제가 아니야. 나왔다. genausoき의 출연했다. 이쁘다! 나 이제 쉬어야 할 거 같아 왜요? 왜 쉬어요? 빨리 가서 인정하세요 내가 뺏어볼게 안녕하세요 저 채널 뺏으러 왔습니다 미디어코의 유학권 김수환이고요 여긴 김샘미입니다 오늘 저는 고려대학교 3년 만이죠 3년 만에 중자가 열리는 장면을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나도 몰래 디맥 선화의 문을 리안아 만족은 없으신거지? 네 너 원샷 해주고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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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저희 고민이 제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 지금 이렇게만 봐도 약간 제니에요 오... 참... 진짜 배경이 미쳤어 그니까 나 왜 웃어? 나... 나 안 웃는데? 아니 쟤네는 안 웃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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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 장학교때 신청했던거 됐어요 와... 미쳤다 야... 근데 너 이거 확인해보니 쫄리는 그런 맛이 있겠다 근데 내가 하시라고 맨 마지막이라 몇명... 스무명 주셨구나 와... 나 근데 진짜 열심히 썼거든 미디어가 다... 이거 언론 여기서 했구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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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한강... 아니 그저께 한강도라서... 아 주민이 개발했어 야... 주민아 가 야... 주민아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다 같이 찍자 이게 도우로 해야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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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얘기한건... 여기였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야... 저기 우리 학교에 있어서 안돼... 아... 어디? 저기 앉아있잖아...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아... 트러워... 트러워...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 등장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돼 저 여기 홍보해주세요 제 채널 아 학연지연 성현 채널 많은 촬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두 번째 출연 맞아 두 번째 출연 구독 취소했던 그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원래 구독자님이었지만 지금은 구독 취소한 다들 반갑다 구독자 애팅 있어? 근데 볼록이로 할 것 같아 와 점점 모이네? 다 불러야 되나? 안 듣냐? 미안해 미안해 열정 넘치는 자세 열정 넘치는 자세 열정 넘치는 자세 미디어짜 이런데 다 쓰죠 미디어짜? 연대에서 무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후드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무려 배포해 주고 있어서 그 자막 안되면 아무도 모르겠는데 연대에서 나이키랑 콜라보를 해서 후드티를 만들었다는 얘긴데 그거를 학교지연 채널에 돌아가면서 circle line을 세워서 받고 있다 현재 2시 반 부터 줄 섰던 친구들도 받지 못한 상태다 세비야 아코디언 연주 한 번 해주세요 아 진짜 짜증나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와 여기도 있네 우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데 이게 최고네 여기 봐주시면 돼요 5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엄청 많네요 안녕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저거랑 친하니까 빨리 자랑좀 해줘 연대꺼 입고 온거 뭐야 뭘까 아하하하하 작가님 이쪽에 찍어주세요 노력해볼게요 헤어지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도 사진을 다 찍고 이제 갑니다 집으로 근데 진짜 엄청나게 체력을 많이 썼어 뭐 시켜먹었어? 우리 안 시켜먹고 그냥 식당 가서 냉면 먹었어 와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이제 과외를 다시 갑니다 공부에 도착해 고생하고 해받아 우리 안에서 그가 기상하러 이는 은하 이는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